대단마 피고 지는 섬마을 유예 철새 따라 찬 맞아 온 총각 선생님 열아홉 살 성색지가 순적을 바쳐 사랑한 꿈 기름은 천장선생님 선물에 남 사진을 마고 가지기를 타고 사랑한 꿈을 받게 되었고 사랑한 꿈을 만드시켜 사랑한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을에 부가로 관문가촌가선생님 두 기운이 돌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신음을 할게 보는 총각선생님 서울의 낙자님을 맡고 도달하지 마노